서산에서 울진간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추진을 위해 관련 12개 시군에서 추진한 서명운동에 6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통관호선 12개 시군이 지난 3월 16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에 참여 주민을 집계한 결과 지난 4일 기준으로 60만 228명이 참여해 당초 목표인 3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서산, 당진, 예산, 청주를 거쳐 경북 문경과 예천, 영주, 봉화, 울진을 잃는 총 연장 340km에 약 8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